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SUMIF 함수와 AVERAGEIF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SUMIF 함수는 바로 조건에 일치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IF 함수죠. AVERAGEIF 함수는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예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예제 데이터를 보니까 일자별, 각 지점별, 품목별로 판매내역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동점, 즉 지점명 중동점의 금액의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방대하면 한눈에 중동점에 또는 해운대점에 금액의 합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SUMIF 또는 AVERAGE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입골이라고 입력하고 SUMIF라고 함수명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 물론 함수 사용이 익숙하다면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편리한 방법이죠. 하지만 함수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마법사 이용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먼저 SUMIF 함수의 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RANGE는 바로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들입니다. 라고 했죠. 조건은 중동점입니다. 지금 중동점의 금액이라고 하는 빌드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동점은 원본 데이터에서 지점명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RANGE 인수에는 지점명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데이터가 방대해서 마우스를 끌어서 범위가 작기가 쉽지 않다면 시작 셀, 즉 B3 셀을 선택하고 Ctrl 키와 Shift를 누른 다음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게 시작 셀에서 데이터의 마지막 셀까지를 범위 지정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함수 마법사에서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인수 범위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방금 설명드렸던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RANGE에는 지금처럼 지점명 범위 B3 셀에서 B58 셀 범위 안에서 바로 조건 중동점을 찾습니다. 중동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때 조건이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좁아서 다 보이진 않지만 어떤가요? B3 셀에서 B58 셀까지의 범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점명이 쭉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중동점이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중동점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SUMIF가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중동점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작업까지가 진행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뭡니까? 바로 금액의 합계죠. 중동점의 금액의 합계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UMRAGE, 바로 실제 합을 구할 범위, 금액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금액 범위를 지금처럼 SUMRAGE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동점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내어서 우리한테 결과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SUMIF라는 함수입니다. SUMIF는 지금처럼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 RANGE는 바로 조건이 있는 원본 범위, 즉 중동점은 지점이기 때문에 지점명 범위가 들어가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인수 CRITERIA는 조건을 적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동점이라고 적고, 그다음에 실제 합을 구할 범위,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SUMRAGE에는 금액 범위를 넣어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1424만 7500원이라는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AVERAGE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까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함수만 다르다 뿐이지 평균을 구하고 합계를 구한다 뿐이지 인수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AVERAGE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ERAGEIF 함수라고 입력을 하는데 이때 스펠링이 다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가요? 함수 라이브러리에 함수명이 보여지죠? 이때 함수 라이브러리에 AVERAGEIF 함수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함수가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 RANGE에는 조건이 있는 범위, 즉 중동점이 조건이 되겠죠? 아까 합계 구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중동점이 있는 원본 데이터의 지점명 범위를 RANGE 인수로 넣어줍니다. 두번째 인수 조건이죠? 조건은 중동점입니다. 중동점이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함수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해당 함수를 만들고 있던 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작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조건 중동점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세번째 인수,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 즉 금액 범위가 되겠죠? 중동점의 금액의 평균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AVERAGE RANGE에 커서를 두고 금액 범위를 인수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AVERAGE IF 함수나 SUM IF 함수는 조건에 일치하는 평균, 조건에 일치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첫번째 인수 RANGE는 바로 조건이 있는 원본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조건은 중동점이기 때문에 지점명 범위가 RANGE라고 하는 인수가 되는 거고요. 두번째 인수는 조건이 들어가집니다. 중동점의 금액의 평균, 중동점의 금액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CRITERIAL 인수에는 중동점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세번째 인수 AVERAGE RANGE 또는 합계를 구한다면 SUM RANGE라고 하는 인수에는 금액의 범위가 인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건 중동점의 금액 범위의 평균값이 구해졌죠. SUM IF AVERAGE IF 함수는 함수 2개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단일 함수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함수를 꼭 익혀서 사용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